을을 넣어 글자를 만들고 읽어봅시다. 자음자 기역에 모음자 을을 써서 그. 자음자 니은에 모음자 을을 써서 느. 자음자 디귿에 모음자 을을 써서 드. 자음자 리을에 모음자 을을 써서 르. 자음자 미음에 모음자 을을 써서 느.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을 써서 드. 자음자 시옷에 모음자 을을 써서 쓰. 자음자 이응에 모음자 을을 써서 으. 자음자 지읒에 모음자 을을 써서 드. 자음자 치읒에 모음자 을을 써서 츠.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을 써서 드.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을 써서 드.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을 써서 크. 자음자 희읍에 모음자 을을 써서 흐.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 써서 드. 자음자 비읍에 모음자 을 써서 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